우리 분자 생명공학 전공에서는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분자들의 특성을 규명하고 다양한 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해 연구하며 4차 산업혁명 바이오 분야의 미래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유전체 분석 및 생명정보 분야, 줄기세포 및 동물복제 분야, 단백질공학 및 오믹스 분야, 분자육종 및 천연물분석화학 분야 등 생명공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심도있게 이어가거나 생명공학연구원을 비롯한 국공립연구소,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 농업기술원 등 공공기관 여러 제약회사 및 생명공학회사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공은 크게 분자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분자생물학, BT와 IT를 융합한 생명정보학, 번식기술 응용에 기반한 줄기세포학, 식물형질전환을 통해 유용생물자원을 개발하는 분자육종학 분야의 수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수업과 다양한 실습기회가 생명공학에 대해 막연했던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아열대성 기후로 생물 다양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에 생명공학 분야에서 필요한 다양한 물질 및 자원을 확보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유리합니다. 이는 실험수업과 연구활동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우리 전공을 대회에 소개하는 학술 전시회를 통해 전공 이해를 심화시키고 오픈랩 연구실 체험을 통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학과 분위기는 선후배 간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여 먼저 다양한 생명공학 분야로 진출한 선배님들로부터 취업에 필요한 조언 및 경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공은 전공과목을 비롯하여 다양한 실험실습 과목을 통해 동물, 식물, 미생물을 모두 다루어 관련 기사 자격증 취득과 대학원 진학, 취업 등 진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더불어 우수한 연구시설까지 보유한 이곳에서 생명공학을 향한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키길 바랍니다. 우리 전공은 교수님들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하며 학생들과 함께 다양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자 합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제주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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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